제가 너무 좋아하는 주파류, 과야금, 산조의 인강문화재시니까 딴 데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알았어 알았어. 하나라도 제가 새로운 거 알고 가잖아요. 사실 바쁜 와중에 대학원에 진학한 건 순전히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동의를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올해 교수직 은퇴를 합둔 인간문화재 어머니에게 더 늦기 전에 사사받아보고 싶은 마음이었죠. 금이 조금 났거든. 그런데 그 금을 정확하게 딱 곰이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살짝 굴러주면 그게 첫음을. 그냥. 응. 그럼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얼굴은 퉁퉁퉁한 땀이. 정성을 따야 되니까. 두 번째 손가락이 아파. 이게.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병행하지 않고 가요금만 하는 거는 자기의 연주관에서의 생명을 좁히는 일들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서 그런 운동하면서 가요금을 해줘야지 이게 오래가지. 농연을 하면 장력을 버티잖아요. 그래서 이게 뼈가 원래는 이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휘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휘어있는 거예요. 똑바로 핀 거예요. 똑바로 핀 거예요. 똑바로 핀 거예요. 4살부터 시작했으니 하니 씨가 가요금을 잡은 지도 어느덧 32년째. 가요금은 가장 친한 친구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요금을 장난감 삼아 놀았던 시절부터 사춘기와 대학 시절 내내 가요금과 함께 했으니까요. 이렇게 만지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냥 자연적인 소재이기도 하고 그냥 만지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또 그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고 그 고통이 또 그대로 느껴지기도 하고.